안녕하세요. 댄스윗 메이제이입니다.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카밀라 카베오의 세뇨리따 파트 2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로 시작해 볼게요. 2&3 4&6 7&8 1 2 3 4&5 6&7&8 1 2 8 3 4&6 7&8 7&8 1 2 3 4&5&6 7&8 7&8 1 2 3 4&5&6 7&8 1 7&8 1 2 3 4&5&6 7&8 1 2 3 4&5&6 7&8 1 2 3 4&5&6 7&8 1 3 4&5&6 7&8 1 2 4&5&6 7&8 1 1 2 3 4&5&6 7&8 1 1 2 4&5&6 7&8 1 1 2 4&6&7&8 1 1 2 3 4&6&7&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7, 8 1, 2, 3, 4, 5, 6, 8 1, 2, 3, 4, 5, 6, 8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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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작이 설명이나 음악 없이 카운트로만 진행돼서 어려우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.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동작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시간까지 전체적인 순서를 외워주시고 연습 많이 많이 하세요.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